서울 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 AMG의 전기차 더 뉴 메르세데스 AMG EQS 53 4매틱 플러스를 10일 출시했다.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 EQ 가운데 최상위 전기 세단을 뜻하는 S와 고성능 AMG가 조합됐다. AMG의 첫 번째 전기차다. 실내에도 AMG 나파 가죽 탄소 섬유 트림이 적용됐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된 일체형 와이드 스크린 계기판 MBUX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간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된 일체형 와이드 스크린 계기판 MBUX 하이퍼 스크린을 적용했다. 배터리 용량은 107.8kWh로 국내 인증 기준 한번 충전으로 최대 404km를 간다. 최고 출력은 484kWh 토크는 950에 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8초 걸린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탑재됐다. 붐에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AMG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기능이 추가로 들어갔다. 가격은 2억 1,300만원으로 공식 전시장에서 상담 후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 벤츠 스토어에서 14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